이 영상에서는 아파트 톰캣의 임베디드 버전을 자신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임베디드하는 방법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톰캣 8 버전을 사용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저랑 같은 버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베디드 톰캣을 다운로드를 좀 받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임베디드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해제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 보시면 자르라고 되어 있는 파일들 보이시죠? 저 안에 이제 톰캣이 분산돼서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있는 저 라이브러리를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로딩해서 임포트시켜서 톰캣을 서블릭 컨테이너로 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업의 목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베디드 방식으로 톰캣을 구동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안에 톰캣을 삽입하셔야 돼요. 그때 저는 베이스 밑에 웹 INF 밑에 클래시스 밑에 런처.java라고 하는 파일을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파일을 한번 볼까요? 여기 있는 이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톰캣을 만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톰캣을 실행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톰캣을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때까지 리스닝한다. 물론 접속해도 계속 리스닝은 하고 있겠죠. 이렇게 톰캣을 실행시키고 구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여기 베이스라고 하는 저 디렉토리 밑에 제가 인덱스.jsp라고 하는 이 간단한 jsp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저 파일을 우리가 톰캣으로 사용자에게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접속했을 때 인덱스.jsp에 있는 이 파일의 내용을 톰캣이 해석해서 이렇게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서블릿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겠죠. 웹-inf의 클래시스 밑에 서블릿-web-class.java라는 저 파일이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이 서블릿을 서비스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서블릿-web-xml이라고 하는 주소로 접속했을 때 이 서블릿이 구동되면서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를 보여주게 하고 싶다라는 것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인베디드 톰캣을 실행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jsp나 또는 서블릿을 서비스하는 방법을 살펴보는 게 이번 영상의 목표입니다. 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기존에 있는 톰캣 오리진은 그냥 둘 거고요. 저기 있는 거를 새로운 프로젝트에 하나하나 옮겨갈 거예요. 자, 톰캣 프랙티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레이아웃은 첫 번째 옵션을 지정을 할 거예요. 자, 넥스트. 그리고 피니쉬. 이렇게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일부러 톰캣의 기본 디폴트 디렉토리 구조를 안 쓰고 약간 꼬아놓을 거예요. 그걸 꼬아놓아야지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는 것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폴더 이름은 베이스라는 폴더 밑에 웹-inf라는 폴더 밑에 클래시스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폴더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단, 언제? 여러분이 설정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피니쉬 하면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요. 저는 베이스 폴더 밑에다가 jsp나 html과 같은 파일들을 놓을 거고요. 그리고 웹-inf 밑에 클래시스 밑에 서블릿이나 런처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놓을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일단은 우리의 프로젝트 폴더에 인베디드 톰캣을 로딩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여러분의 메이븐과 같은 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클릭하고 프로퍼티스로 들어가서 거기에 라이브러리스를 선택하고 클래스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add external jar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톰캣의 자르 파일 전체를 선택하시고 오픈을 누르면 우리의 프로젝트는 우리가 지금 임포트시킨 이 톰캣의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스로 들어가서 여기 기존에 있었던 걸 다 지워버리세요. 자, 그리고 새로 추가를 해서 나는 이 폴더에다가 소스를 만들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소스 코드는 이 폴더에다가 컴파일해서 클래스 파일로 만들 거야 라고 이 클립 세트 얘기해 줄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톰캣 프랙테스 밑에 제가 만든 웹 INF 밑에 있는 클래시스를 선택해서 OK를 누르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은 소스 코드라고 이 클립스가 인식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작업한 내용은 저는 방금 우리가 생성한 그 폴더에다가 익스포트를 시킬 거기 때문에 자, 컴파일을 시킬 거기 때문에 역시나 똑같은 폴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Apply and Close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 클래시스 안에서 Java 파일을 만들면 그 파일이 컴파일돼서 저 디렉토리 안에 클래스 파일로 컨버팅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좀 설계해 봅시다. 첫 번째, 톰캣을 실행시킨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톰캣에게 나는 베이스라는 저 폴더를 다큐먼트 루트 또는 베이스 다큐먼트로 지정해서 사용자가 JSP나 HTML 같은 걸 요청하면 저기서 찾도록 하겠다. 그리고 서블릿의 경우에는 클래시스라는 저 폴더 안에서 찾겠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톰캣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자, 그걸 위해서 저는 클래시스에다가 런처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은 실행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메인까지 활성화를 시키고 피니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기존에 오리진에서 제가 작업했던 내용을 이렇게 열어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비교를 좀 해 봅시다.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톰캣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자, 이건 톰캣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톰캣을 실행하고 리스닝 시키는 코드가 이만큼의 코드예요. 아주 중요한 코드겠죠? 예, 그리고 우리 적당히 필요한 클래스들은 그냥 전체를 다 카피해서 임포트를 저는 시키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톰캣을 스타트를 시키게 되면은 예외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외가 혹시나 발생하면 바깥쪽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쓰로우를 시켜버릴 겁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만큼의 코드가 뭐다? 톰캣을 만들고 톰캣을 실행하는 코드다. 그런데 우리가 톰캣을 있는 그대로 쓰지 않고 여러 가지 튜닝들을 좀 할 거기 때문에 튜닝이라기보다는 설정을 좀 이것저것 바꿔볼 거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다가 설정을 바꾸는 코드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는 8080이라는 포트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만들고 있는 톰캣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럼 포트를 지정해야 되는데 포트는 어떻게 지정하면 되냐? 톰캣에게 야, 너의 포트는 8080이야 라고 하게 되면 우리의 톰캣은 8080 포트에서 리스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해야 될 건 뭐냐면 톰캣에게 너의 다큐먼트 루트는 우리의 프로젝트 밑에 있는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때는 뭘 하면 되냐면 톰캣에게 add, web, app 이라고 하는 API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어디로 접속했을 때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길 것이냐 다시요. 사용자가 어떤 경로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만든 베이스라고 하는 저 폴더에서 파일을 찾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해요? 컨텍스트라고 하죠.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앱이라고 하는 경로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거든요. 그때의 첫 번째 인자에다가 앱이라고 써주시면 여기가 앱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abc라고 했다면 여러분이 여기도 abc라고 하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닥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는 우리의 그 어, 도큐먼트 루트가 위치하고 있는 경로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 경로는 제가 위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베이스라는 폴더를 쓸 거야 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 부분은 이렇게 생긴 코드를 통해서 예, 현재 이제 이 코드를 통해서 이 베이스라고 하는 저 폴더를 다큐먼트 루트로 하겠다라는 내용을 제가 작성을 한 겁니다. 뭐 디테일한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드려서 해석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뭘 할 수 있는 준비가 됐냐 베이스 폴더에다가 그 인덱스 jsp와 같은 jsp 파일을 갖다 놓으면 그것을 서비스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겁니다.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는 인덱스.jsp라는 파일은 이렇게 생긴 jsp 파일입니다. 이 파일을 카피해서 베이스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welcome to jsp- 좀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practice라고 하는 내용을 추가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tomcat 런처를 실행을 시켜서 tomcat이 서비스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저는 launch.java 파일을 열고요. 이 파일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run 해서 얘를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뭐 잘 된 거고요. 혹시 막 경고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조금 문제가 생긴 거겠죠? 자, 그리고 한번 제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app.jsp index.jsp라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practice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index.jsp는 생략했을 때 홈페이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의 다큐멘트 루트에다가 jsp 파일을 놓고 서비스하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블릿은 어떻게 우리가 구동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쉬운 방법은 음... 음... 그... 그... 접 서블릿을 주입해 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코드를 봐야 되죠?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코드를 보면은 자, 여기 있는 이 코드 있죠? 이 두 줄의 코드를 제가 카피했습니다. 그 다음에 쟤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적혀있는 걸 한번 보면은 아, 제가 하나 우리가 Tomcat의 AddWebApp이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리턴값이 있어요. Context라는 걸 리턴하거든요. 그래서 AppContext라고 하는 걸 제가 리턴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생긴 AppContext가 누굴 가리키겠어요? App이라는 경로로 들어온 요청은 Base라는 저 폴더에서 서비스한다 라고 하는 저것을 엮어주는 걸 Context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Tomcat에게 야, 서블릿을 등록할 거야 예, 라고 얘기해주고 그 서블릿이 어디 있냐면 AppContext가 가리키고 있는 뭐, 요기에 있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소스 코드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한 만큼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서블릿의 이름은 서블릿 AddSublet 대시 네임이야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서블릿 AddSublet 이라고 하는 아직 만들지 않은 곧 만들 서블릿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제가 한 게 뭐예요? 서블릿을 어... 등록한 겁니다. 서블릿을 근데 얘가 아직 사용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제가 기존에 있었던 요 서블릿 AddSublet.java 파일을 카피해서 우리 클래시스로 옮겨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서블릿 파일이에요. 그냥 별거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서블릿 Add 자, 이걸 밑으로 빙길까요? 자, 이게 우리 코드예요. 자, 여기 있는 서블릿 AddSublet 이라고 하는 인스턴스가 어... 서블릿 AddSublet SubletName 이란 이름으로 여기 있는 슬래시 앱 이라고 하는 컨텍스트 등록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ddContext 즉, 그 컨텍스트에다가 Sublet Backping Decoded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용자가 Sublet AddSublet 이라고 하는 주소로 들어왔을 때 등록되어 있는 서블릿 중에 Sublet AddSublet 마이너스 네임 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름이 가리키는 인스턴스 즉, 얘죠. 얘를 서비스 해라고 Mapping 즉, 연결을 시켜준 것입니다. 자, 그럼 얘가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확인할 때는 여러분이 텀캣을 껐다 키셔야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는 빨간색 더하기 빨간색 네모 있죠? 저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Remove All Terminated Launches 있죠? 저걸 클릭해서 완전히 꺼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톰캣을 끄지 않은 상태로 다시 저기 뭐죠? 실행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존에 여러분이 실행하고 있었던 톰캣이 8080 포트를 이미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그걸 뺏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켜져 있던 걸 반드시 끄고 다시 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안됐네요. 실행 다시 접속을 했더니 어때요? Sublet dash add sublet으로 접속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왜 그래요? 이 경로로 들어왔을 때 이 이름의 sublet을 서비스하는데 이 이름의 sublet은 누구예요? new sublet add sublet 얘는 얘기 때문에 저렇게 잘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sublet을 실행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건 이제 web.xml이라는 저 파일 안에다가 sublet과 url을 연결시켜주는 맵핑시켜주는 작업을 통해서도 그게 가능하죠. 자 그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여기 tomcat을 만든 런처에 보면은 add web app에서 우리가 base 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base 다큐먼트로 지정해 줬거든요. 그러면 tomcat은 web.inf 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폴더를 찾고 그 폴더 안에 web.xml 이라는 파일을 찾고 그 파일 안에 있는 이 엘리먼트들 중에서 일단 sublet이라고 하는 엘리먼트의 이름에 해당되는 클래스를 등록한 다음에 sublet 맵핑이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저 엘리먼트를 통해서 어떤 url이 어떤 이름의 sublet과 맵핑 되는가 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거죠. 맥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web.xml 이라는 파일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 파일을 카피해서 base 말고 web.inf 으로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sublet web.xml class.java 파일 이게 누구예요? web.xml에 적혀있는 이것과 같은 이름의 클래스 파일입니다.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이 java 파일을 카피해서 얘를 클래시스로 가져오고요. 그러면 이제 컴파일이 돼서 클래스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tomcat을 껐다가 한번 다시 켜서 자 런처로 가서 얘를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web.xml에 뭐라고 했어요? sublet-web-xml은 누구다? 라고 제가 지정을 했잖아요. 경로를 이렇게 쓰고 엔터를 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sublet 파일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구동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tomcat embedded를 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이 그 tomcat 자르 파일을 임포트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런치 파일을 만들어서 런치 파일에서 tomcat 생성하고 설정하고 그리고 실행시키는 걸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tomcat을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디렉토리를 베이스 다큐먼트로 지정할 수 있고 그 베이스 다큐먼트에 jsp 파일을 갖다 놓으면 걔가 서비스 될 것이고 그리고 서블릿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addcontext 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addcontext 말고 addsublet mapping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webinf 밑에 있는 web.xml 파일과 연결시키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끝